지금부터 Linked List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Linked List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Array List와 함께 List라는 것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List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럼 Linked List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Linked List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름입니다. Linked. Linked라는 것은 연결이라는 뜻이죠. 한국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Linked Lis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Linked List에서 얘기하는 연결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Linked List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짚어보고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렇게 생긴 부품 본 적 있으시죠? 컴퓨터에서 기억을 담당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메모리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세 가지를 꼽아보라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연산하는 것. CPU가 하는 일이죠. 그다음에 이 메모리. 우리의 주인공인 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구요. 그다음에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그래서 스토리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스토리지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또는 SSD 또는 옛날로 치면 플록피디스크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저장장치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곳에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토리지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크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스토리지에 비하면. 그리고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차이점은 메모리가 스토리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이 CPU는 이 세 개의 부품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처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PU가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할 때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다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CPU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스토리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줄까? 라고 물어보면 스토리지가 우리로 치면 한 2-3일 있다 대답하는 셈인 겁니다. 한 번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CPU가 어떠한 계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져온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CPU가 읽으면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떤 데이터를 읽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이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리로 옮겨온 다음에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게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의 대상은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아주 중요한 역할,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메모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나 다른 말로는 컴퓨터 아키텍처 이런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메모리에 대한 모습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메모리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에는 여러 사무실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사무실은 그 사무실의 호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는 주소, 영어로는 address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에도 address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address가 가리키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각각의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각각의 주소에 접근하는, 이 각각의 주소에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형태의 메모리를 뭐라고 하냐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자를 따면, ram, 들어보셨죠? ra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장장치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주소, address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이 10분 활용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느려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여러분들 머리만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레이를 사용을 하고 이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즉, 같은 엘리먼트들이 메모리상에 실제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요.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엘리먼트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는지는 곧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를 우리가 메모리상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가 무엇인가, 또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가 메모리상에서 어떤 차이를 갖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링크드 리스트의 구체적인 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구성 요소를 갖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